네, 이번 질문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을 블로그에 옮길 수 있나요? 공유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. 자, 이럴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가서 내 게시물에 들어가서 내 게시물에 들어간 다음에 그 게시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이 게시물을 블로그에 옮기고 싶다 그러면은 이 하단에 공유하기가 있어요. 그 공유하기에서 옵션 더보기에 보면은 네이버 블로그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이 페이스북에 이 공유를 넣고 먼저 예를 들어서 제목을 넣으시고 넣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한번 자기가 생각하는 글도 좀 써야 되겠죠.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여기서 등록하고 똑같이 게시물을 올리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. 바로 블로그나 다른 데에다가 공유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여기 상단에 보면 URL 복사가 있어요. 링크 복사라고 써있죠. 이 링크 복사를 누르시고 그러면 링크가 복사가 되었거든요.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블로그에다가 예를 들어서 글쓰기 누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누르면 똑같이 그 페이스북을 게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